. 선생님 가수 홍진영 아시죠? 그분이 이제 신점을 봤을 때 복귀가 가능할 건지 이분의 사주가 좀 어떤지 뭐 신점을 봤을 때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우리나라 복귀 안 되는 분 있나요? 아 그래요? 안 되는 분도 있던데? 별로 없죠. 근데 뭐 박사학위 논문 그냥 속였다. 그 정도는 복귀가 1년이 되냐 2년이 되냐 3년이 된 차인지 복귀를 안 될 수는 없죠. 복귀는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인기도 하실 거예요. 다시 올라온다. 단지 그 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해. 무당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거예요 관제가 있냐 없냐. 그 사람들이 이사를 했을 때 내가 그 터가 좋으냐 안 좋으냐. 그 사람이 그 해 안 좋은 거죠. 이것도 걸릴 게 아니었을 거예요. 네 한마디로 안 튀죠. 파고 우리나라는 파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. 한 사람 안 좋으면. 그렇죠 그렇죠. 그것 때문에 넘어간 거지. 그 분의 사주가 안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. 진짜 남자 내조 잘할 것이고 자손의 복도 많은 사주니까. 그러면 이제 친자분을 봤을 때는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. 괜찮을 거예요. 아 그래요?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트로트계에서는 뭐 재개가 장윤장이잖아요. 그 정도면 올라가죠. 다시 복귀해서 더 잘 될 수 있다. 네. 잘하면 저는 왜. 누구죠? 그때 사건 많았던. 누구요? 퍼닝컴인가 무슨. 퍼닝썬. 그분들은 겉으로는 그렇지만 돈은 더 모을걸요. 아 그분들도 더 잘 된다. 단지 겉으로 보이는. 그것만 없는 것 뿐이에요. 속 알자는 하나도 벗겨진 게 없거든요. 그럼 이제 홍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복귀해서. 그만한 인기 얻을 거고. 제모로는 좀 어때요? 제모로. 제모로 보고 타고난 분이죠. 그분 같은 경우에. 아 이분 같은 경우에. 왜. 집안 자체도 아기가 둘째 홍진영 씨가 태어났을 때부터 일어났을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자손 낳을 때. 예낳고선 피었다. 예낳고선 괜찮았다. 어떨 때는 예낳고선 이혼수 생겼다. 예낳고 망했다 그러죠. 들어보셨어요? 들어봤죠. 그거예요. 그 홍진영을 낳고선 아마 집안이 괜찮았을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. 임영웅 씨하고 홍진영 씨하고 만약에 궁합을 본다 하면 신점으로. 안 맞죠. 둘이 안 맞아요? 전혀 안 맞죠. 극과 극이죠. 극과 극이에요?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임영 씨는 착할 것 같잖아요. 네. 환성격하는 분이죠 그분이. 고집 장난 아니실 거예요. 그 고집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거지. 그 고집이 없으면 1등의 자리에 못 있죠. 일단은 임영웅 씨하고는 안 맞는다. 안 맞아요. 왜냐하면 이제. 한 분은 남자 트로트계에서 1등이고. 한 분은 여자 트로트계에 거의 1등인데. 둘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. 전혀 상상이 안 가지고.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. 손님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. 선생님이 봤을 때 안 맞는다. 그러니까. 겉으로는 음악과 음악을 상대했을 때는 맞을 거예요. 하지만 부부라는 거는. 겉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서로 너무 강해요. 둘 다. 그럼 그 파격력은. 번개가 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분은 동지로 남고. 거기까지 애인을. 만약에 사귄다 애인까지. 결혼은 힘든 사주죠. 그러면 이제 홍진영 씨는 어찌 됐든 간에 복귀도 하고 더 잘 되고. 재물은 타고났다. 예 그분 사실 재물은 타고났어요. 내가 그 사주여야 되는데. 맞아요. 맞아요 저도 왜 이 사주를 태고 났을까요. 아무튼 알겠습니다. 네.